한글자막 by 한효정 세련된 느낌의 여자로 얘기를 하고 싶어 담배하고 싶어 이곳의 힘 이제 와냐 이상하냐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들 어머니 하나 헛된 구단이 커피 속에 남배 속에 있는 접시 속에 있는 시계 속에 있는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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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이상 감사합니다. 아치만이라는 곡이었습니다.